마을에 식품들을 나누러 다릅니다 오! 벨벨리비야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! 너는 너희야! 너는 너희야! 오! 민호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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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혼자 사는 아이 집이에요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는 일하러 가시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아주 기특하네요 식품들을 집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의 자리에 집에서 집에서 집으로 빚고 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이미 일을 좀 치는 곳이 있는 장면가 поклоняют ту고 아! 마을에 식품이 없었던 ί 하하하 아! 항상 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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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8가족이 사는 곳인데요. 쓰레기 매립지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. 쓰레기 냄새가 많이 나요. 쓰레기 태우는 냄새. 주민들이 더 나타나셔서 10가정에 나눠달라고 하셔서 총 10세트를 이곳에 둡니다. 모두 지금 쓰레기를 찾으러 가셨대요. 한 가정당 20달러 선물을 주셨어요.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.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.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. 여기서 쓰레기를 줍던 아이 가정에 또 식품을 나누었습니다.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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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먹으러 왔습니다.